저는 오늘 여기 단올에 양평 숯감아에 왔는데요 와 풀이 대단하네 풀이 이 풀이 이글비글 거리는 것 좀 보세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 풀이 자 이게 얼마 만에 빼내는 건가요? 5일 만에요 참나무 장작을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5일 만에 뽑아내서 숯을 만듭니다 양평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? 저기서 왔어요 용문에서 여기 지금 옆에 계신 분 사진을 못 찍지만 이분이 숯감아 이걸 쏘이로 오셨어요 어디가 편찬해서 오셨나요? 이거 쪼이면 좋은가요? 아 그래요? 이분이 지금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이거 쏘여서 자 지금까지 양평 숯감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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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